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드레스를 만드는데요 오늘 만들 디자인은 아직 모릅니다 이 서랍 속엔 그동안 제가 쓰고 남은 재료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어떤 재료가 얼마나 있는지 아직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오늘은 이 집에 남은 재료들만 모아서 드레스를 만들거에요 그럼 어디 한번 서랍부터 얹으시고 싶어요 아침 8시 보물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레스에 어울릴만한 원단들을 꼼꼼히 찾았어요 어울리지 않는 원단들은 다시 제자리로 이제 이 모인 천들로 어떤 옷을 만들지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원단도 색깔도 랜덤이지만 디자인만큼은 제 취향을 가득 담아서 만들거에요 대략적인 디자인을 맞춰보았는데요 민트색이 두마, 아이보리색이 세마 반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채도가 낮은 컨트리한 모드를 살려서 디자인을 해보았어요 힌턱 디테일로 입체각을 넣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핑크색도 한 두마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원단이 남으면 이렇게 두 컬러를 배합해서 세트 드레스를 만들어도 비울 것 같더라구요 지금 요것들 조금 고상했다고 배가 확 고파진거에요 든든하게 밥을 먹고 제작을 이어나가 보려구요 고기부도 ĞING 기다려주게 기다려 오 맛있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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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넣을 거에요. 그다음에 이 새우는 두부랑 계란이랑만 섞어가지고 붙이는데 두부 양도 별로 안 필요해요. 한 1분의 6모 정도? 후추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럼 소금을 좀 덜 넣으면 돼 있겠죠? 제가 요즘 밥 먹을 때 식판을 쓰거든요. 설거지도 한 번에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개 쓰는 걸 피하려고 식판을 쓰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또 못생겨줬어. 새우. 또 못생겨줬어. 새우. 배불러세요. 언니야 같이 무빙볼 강아지 제가 기존에 계속 쓰고 있었던 가슴 절개형 프리세스 라인 패턴을 이용해 보려고요 비율상 상태는 조금 짧고 시선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야 예쁘잖아요 사이사이에 레이스를 끼워 가지고 더 빈티지한 느낌이랑 1950년대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보려고요 아코디언 같고 귀엽죠 이번에는 원단이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이라서 이런 화려하거나 금사가 들어있는 레이스는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이런 것들 자투리가 남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을 최대한 써봐야겠어요 베이지색도 남겨놓은 게 있네요 예전에 라푼젤 만들고 나서 남은 자수 레이스들을 모아놓은 이것도 있네요 이 레이스들이 색깔이 비슷해 보여도 사실 대가이볼이 완전 오프 화이트 원단이랑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야 돼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매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색깔이 너무 안 맞아서 튀더라고요 이 친구는 표백으로 처리해 줄게요 반질까지 하면 너무너무 예쁘게 모양이 나왔죠 이제 앞판 배색이랑 소매까지는 정리하긴 했는데 저 레이스가 표색이 돼야지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참치 통수림 저는 사실 된장찌개 고기파거든요 그래서 이 참치는 계란말이에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터키에서 사온 조미료? 조미용 큐브거든요 한번 넣어볼까요? 반큐브만 좀 넣어가지고 고기의 감칠맛을 대신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메뉴네요 김이 조미김이라서 계란에 굳이 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름이 조미김이라서 계란에 굳이 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계란말이 두쳐 어떻게 예쁘게 하는 거야 못생겼어 다 부서졌어 안쪽에 뭔가 얘네들을 고정해줄 만한 쫀득한 밥 같은 거를 섞어요 이 두 개정도 실패한 거면 거의 80%의 확률로 성공이라고 치겠습니다 요리를 잘한 것 같으니까 아쉽다 그 터키 큐브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쪼끔 더 제가 기대했던 맛보다 좀 짠 것 같아요 맛좋게 오 컬러가 살짝 연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쪼끔 더 깨끗하게 만들어내줘요 이제 쪼끔 더 깨끗하게 만들어내줘요 쪼끔 더 깨끗하게 만들어내줘요 다음은 스프레이 본드로만 간단하게 고정해둔 상태인데 이 위에 같은색 실들로 조금씩 단단하게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실이 날린 부분들도 정리를 해주고 세탁을 하거나 입을 때도 뜯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지금 기본 드레스가 얼추 완성이 됐는데요. 약간 민트색 컬러로 이런 에이프론을 만들려고 했는데 덧입는 스커트에 자수를 추가하는 게 좋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가씨 생활복 같은 걸 만들고 싶으니까 레이어드용 스커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저 pressu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지금 치마를 손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심심해 보이는 느낌? 다 잘라내고 3단 프릴 칸칸치마처럼 치마의 연결 부분을 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플레어를 크게 잡지 않아서 이 공사가 생각보다는 할만할 것 같아요 있는 재료로 최대한 예쁘게 만들려다 보니까 시행사고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긴 하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블러우스가 되어버린 저의 더레스입니다 일어날 생각이 없으신가요? 오시씨 잠시만 하러 가자 전에 닭발 시켜먹고 남은 마요소스가 있어서 전에 남았던 김치랑 참치 이용해서 실패했던 계란밥말이를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요 양파 저의 양파 뼈 오! 잘 됐어! 오늘은 카메라 있는 데서는 잘 된 친구들만 먹고 카메라 없는 데서는 못생긴 친구들 진짜 맛있게 먹을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만든 김밥이에요 보셨어요? 네, 계란! 아까 실패한... 오! 내려와! 오! 오! 내려와! 음! 요즘에? 배는 살기 많아졌어 아아! 으아악! 으아악! 아아아아악! 으아악! 뜨거울 것 같아요 뜨거울 것 같아요 또! 아무튼 난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남았다고요! 하나 남았다고요! 어떻게 이런냐? 그래도 클린! 여러분 오늘 호두 승급전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승급은 실패했어요. 원에서는 클린을 하긴 했는데 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진짜 너무 긴장을 해서 넘기고 나서 조금 밖으로 빠져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다머지 허들에 붙은 상태에서 호두를 둘러가지고 역방향으로 넘어와서 실격이 되어버린 거죠. 어질리티에는 이렇게 허들 바깥쪽으로 돌아오는 코스도 있는데 이때 호두가 돌아올 만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허들에 딱 붙어있으면 허들을 넘은 호두가 돌아올 공간이 없어서 다시 역방향으로 넘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질리티에서는 장애물을 역방향으로 넘으면 실격입니다. 그래도 오늘 호두와 함께 어려운 코스를 도전해볼 수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즐겁게 뛰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옷도 완성하고 열심히 또 한 주를 보내봐야죠. 파이팅! 허! 주이 약간 루피 같다. 이 팔이 왜 이렇게 됐지? 아휴... 아휴... 어디야... 어제 새벽 거의 2시 반에 들어왔는데 지금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휴... 졸리지? 이제 계획 없이 시작했던 드레스 만들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처음에 고상했던 디자인이랑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것도 그렇고 저 완성된 드레스도 그렇고 뭔가 더 제 취향을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컨트리한 느낌, 모드가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스커트... 이 스커트는 처음에 이렇게 민자로 가려고 했다가 다 완성한 상태에서 한번 잘랐잖아요.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리본 끝에 데이지코 자수를 넣어가지고 머리끈도 세트 분위기가 나도록 보았는데요. 저거를 인스타에서 구독자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시골에서 입고 하루를 보내보시다 이렇게 저도 딱 그런 무드를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리비로 찾아올게요. 안녕!